안중역세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의를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한꺼번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저께 올린 영상이 있죠 테슬라 한국공장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을 선호합니다 평택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개발할 수 있는 지금 면적이 있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토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택항이 가까이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 평택시에서 그동안 많은 기업을 유치해 봤고 또 미군기지도 또 유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경험도 다 겪어 본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개인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 온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한국에 온다고 하면 평택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저께 테슬라 공장 이전에 따라서 벌써 신앙만 쪽에 토지 문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파트 문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중 역세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있었던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 이 안중 역세권이 지금 이제 개발이 이제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이제 현금 청산 대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용되는 토지 그 다음에 이제 환지되는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께서 정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환호를 지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 승패가 갈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과소토지가 있어요 이 환지 개발에는 정말 무서운 것이 이제 과소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소토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토지를 더 사셔야 돼요 아니면 거의 현금 청산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지금 여유가 안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과소토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 역세권 여기 이제 157만 평 이렇게 이제 개발 범위가 확정이 됐고 여기 이제 KTX까지 들어오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다루는 게 뭐냐면은 환지 수용 그리고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뭐 강의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뭐 세미나도 진행을 했고 또 뭐 학교에 가서도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 개발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환지 개발이라는 게 지주들 소유자들한테는 이득이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손해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환지 수용 현금 청산 대상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영상에 올린 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ABC 이 환지 시행 전과 환지 시행 후가 있죠 예 시행 전에 이제 과소 토지 소유자들 어 이제 뭐 10평 20평 30평 막 이렇게 이제 토지를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과소 토지 소유자들은 이제 시행 전에 이렇게 소유자들께서 한 필지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20평 30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간부가 되거든요 이제 간부에서 받는 면적이 이제 권리 면적이에요 이 권리 면적 간부하고 받는 토지의 면적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50%에서 55% 간부가 되는데 어 그러면은 내가 10평 있으면 5평 빼고 5평을 받는데 이게 하나의 필지에 단 필지로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이 권리 면적은 간부하고 받는 토지의 면적이 이제 권리 면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소 토지에 해당하시는 분이 거의 반일 거예요 아마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 뭐 걱정할 건 따로 없습니다 사실 물론 현금 청산 대상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또 이렇게 어 과소 토지에서 또 환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치도 틀릴 수 있고 종전 땅보다 작은 땅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이제 제자리 원칙 환지 기준인데요 딱 그 자리에다가 환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 진행이 안 되고 그 옆이라든지 그 인근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하는 이런 부분이 더 많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봤을 때 과소 토지 소유자들끼리 뭉쳐서 이 한 필지 ABC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필지가 환지 시행 후에 한 필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권리 면적 간부하고 받는 토지의 면적 소유자들께서 여기에서 50명이 다르면 여기 50명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과소 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치도 틀릴 수 있고 종전 땅보다 작은 땅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 꼭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과소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내 스스로 하나의 필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필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포함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채비지는 뭐 나중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시행 전과 환지 시행 후 자 이렇게 이제 도로도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이제 내 토지의 모양도 삐뚤빼뚤한 모양을 이렇게 이제 택지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 개발인데 수용 개발이라는 면은 뭐 이 땅을 다 이제 현금 주고 보상을 해주고 가져와서 여기 이제 개발해 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LH 이런 LH 그런데 이 환지는요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갑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발해 가지고 대지로 바꿔주겠다 원형지 종전 토지가 전답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토지를 개발해서 택지 대지로 바꿔주는데 이거 바꿔주면은 어떻게 돼요 개발 부담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 만큼을 나중에 얘들이 이제 토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간보하고 받는 면적은 줄어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실 수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환지 시행 전에 내가 이렇게 과소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 개인 능력으로 하나의 필지를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ABC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이쪽 택지로 이렇게 해서 이 필지로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소 토지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 10평 20평 30평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필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이제 집단 환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력으로 하나의 필지를 갈 수가 없다 ABC 과소 토지 소유자는 ABC분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필지에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현금 청산 대상도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서 못 가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는 다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없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기를 바라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 반대로 이렇게 D D는요 토지가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력으로 이렇게 환지 시행 후에 하나의 필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D가 뭐 200평이라 그러면은 뭐 간부에서 이렇게 작은 필지로 가게 되는 거죠 간부에서 받는 면적은 반드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권리 면적이니까 그래서 D는 단 필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 이제 16각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ABC는 자력으로 환지 시행 후에 택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D 같은 경우는 내 능력으로 하나의 필지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개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우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토지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넓은 면적 그다음에 이제 과소 토지 면적 이런 분들은 조금 있으면요 정말 웃는 분들이 있고 우는 분들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거를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양지구에 과소 토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재산에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과소 토지를 소유했는데 20평 30평 막 이렇게 토지를 사신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샀느냐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샀는데 사실 내가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하나의 필지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에 작은 토지도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이분들이 다 현금 청산 대상이었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도와드려서 환지를 받은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양지구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은 똑같은 도시 개발 사업이고 이게 환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나 화양지구보다 역세권 개발이 용적률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 토지에 해당되시는 분들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먼저 통보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연락을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환지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환지에 관한 의견 조합 장립 담당자 이렇게 앞으로 보냈고요 법무사를 통해서 수시는 화양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에 2017년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이 많은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이었는데 다 환지 받은 그런 사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환지 예정 지정 조사라고 하는데요 과소 토지든 뭐 토지 면적이 넓은 사람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 조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토지 여기 보시면 이제 종전의 토지죠 종전의 토지가 화양리 704-75 임야였고요 토지 면적 768제곱미터 현임면적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간보율이 65.9%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됐죠 그죠 아니 누구는 뭐 도시개발포 시행규칙에 뭐 50% 이상 간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50%가 제일 미만입니다 3분의 2가 동의하게 되면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간보합니다 상업지 같은 경우는 90% 간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관건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전의 토지에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환지 되는 면적은 줄어들죠 네 768제곱미터에서 262제곱미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신다 그러면은 소재지 704-75번지 임야가 144블럭 10로트로 바뀐다는 거죠 토지의 면적은 감소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부족면적이 2.6평이 부족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앞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 안중역세권 개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나의 필지로 들어가는데 조합에서 그 필지를 넣어준 거죠 144블럭 10로트로 이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를 한 거죠 그런데 네 토지는 2.6평 정도가 모자른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건 뭐 제곱미터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2.6평이 모자른다 그렇다면요 2.6평 때문에 이 토지는 증안지를 신청해야 돼요 네 나중에 그 토지에 이제 감정을 매겨서 막 15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하나 한 한 평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2.6평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만 원만 하더라도 2600만 원입니다 예전에 땅을 샀을 때는 뭐 100 200만 원에 샀는데 한 평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곧 많은 지주분들한테 일어난다 예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추가 토지를 매입을 하시거나 나중에 이제 증안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미리 토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소유하고 계셔서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이제 다 개발이 돼서 증안지를 신청해 가지고 정말 비싸게 또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왔을 때는 자 환지 예정지 증명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환지 채비지 예정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구명은 이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고 종전의 토지 그리고 여기 이제 환지 예정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등기상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종전의 토지 운정리 83-4천 397제곱미터 편입면적 397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84블럭 6노트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자 이 토지는 과소토지가 아니니까 하나의 필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필지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84블럭 6노트가 어디냐 84블럭 6노트 이렇게 나중에 택지가 개발돼서 다 이렇게 분할되면은 그 블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땅이 원형지 전에서 대지 여기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의 면적은 줄어들더라도 내 토지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지 개발의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들은 이 도시개발사업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환지 예정지가 84블럭 6노트로 바뀌었고요 자 운정리 83-4번지 운정리 83-4번지가 이렇게 돼서 84블럭 6노트로 변경된다 이렇게 이게 등기상에 딱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중역세권 개발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등기상에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현재부터 역세권 중공시까지 계속 토지의 지주들이 변할 거예요 바뀔 겁니다 토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토지 면적이 적은 사람은 더 매입하려고 토지를 추가 매입하려고 막 노력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토지가 많이 남는 사람은 나중에 뭐 감안지 신청하겠지만은 토지 면적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 거의 다 부족합니다 네 이럴 때 추가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토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역세권 토지 같은 경우는요 25년에 착공 들어가니까 아 네 요건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다 준비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전의 토지에서 환지가 되는 토지로 바뀌어진다 네 전답임야 원형지 토지에서 대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 환지의 메리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자 환지 예정지 증명원 이건 또 다른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종전의 토지 현화리 778-5번지 답 387제곱미터 자 요 부분이 환지 예정지 42블럭 19로트로 바뀐 거죠 권리 면적이 여기 줄어들었죠 165제곱미터 네 이건 387제곱미터인데 네 종전의 토지 원형지 답에서 대지로 바뀌고 이거 막 개발하니까 개발부담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돈을 안 내지만 얘들이 땅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땅이 지금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땅이 지금 간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0평 40평 나중에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보시면 현화리 778-5번지 종전 토지 778-5번지는 42블럭 19로트로 42블럭 19로트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건 주차장과 옆에 있는 땅입니다 제 고객을 여기 하나 해드렸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땅이 어떻게 되느냐 매입할 때는 200만원 막 이렇게 250 이렇게 되지만은 최초에 이게 이제 대지로 바뀌어서 이것을 환지 받는 토지는 나중에 감정 나오면요 보통 천만원에서 천이 삼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와 환지에 많은 분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등기상에 이렇게까지 다 확정이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안중역세권도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다 그러면 이제 엄청 조합과 이제 막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좀 땅을 더 사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막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진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금년 이제 하반기부터는요 토지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더 그 부분이 곧 올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화양도시개발지구가 이렇게 이제 개발된 건데요 여기 이제 상업지 여기 이제 서구청과 종합병원이 있는데 서구청이 앞에 상업지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상업지에 포함이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 블럭을 쫙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다 거기 이제 다 환지예정 지정에 다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블럭은 이렇게 다 블럭으로 이렇게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내 땅 전답 임야 원형지 토지가 개발을 개발을 얘들이 해 줘서 이렇게 대지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꿔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한 50평 40평 준다는 거죠 나머지 50평 60평은 얘들이 개발부담금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화양지구에 2015년 7월 24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고 해서 막 그 주변에 프랭카드가 붙고요 그 안중에 그 뭐랄까 돼지 돼지가 완전 돈이 났답니다 막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84만평이면 여의도 면적만 한 이 면적에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용지 배분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안중역세 거는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통합추진위원회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조금 더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 그림을 이제 캡쳐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평택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계획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평택시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림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제욕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오케이 그럼 요 내용대로 그대로 실시계획 온 거대로 승인을 해줄게 발표가 2015년 7월 24일 날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면 안중역세권도 요렇게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겠죠 요렇게 나야만 고거대로 이제 고시가 떨어져서 그거대로 이제 개발을 할 거거든요 도로 내두고 여긴 상업지 여기 주거지 준주거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대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 빨간색 들어가신 분들은 다 상업지에요 요 주황색 뭐 이런 부분은 주거지 뭐 준주거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대로 그대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마 내년도에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거 안중역이고요 지제역입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꼭 제가 약파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났는데요 이게 좌측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최초의 하향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를 이렇게 놔줬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서구청이고요 여기가 이제 종합병원입니다 처음에는 종합병원 앞에 상업지를 줬어요 요렇게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났어요 요 그림대로 진행을 해라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요거 실시계획 인가 승인 난 다음에 규정에는 한 달 내에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4일날 실시계획 승인 났다 그러면은 한 달 내에 고시가 떨어져야 되니까 2015년 8월 23일까지 고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고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내 토지가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토지가 그냥 뭐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 전답 임야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고시가 떨어진다는 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내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 단 지목은 그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용도 구역만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때 안중에서 이걸 제가 질문을 했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 변경이 됐는데 안중역세권도 실시계획 요구가 난 다음에 많은 변경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변경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토지지주죠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사업이든 통합추진위원회서든 이분들이 우리 지주들의 수익을 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과 우리와 같이 윈윈해서 이게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조합에서는 사실적으로 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합에서 들으시면 추진위원회에서 들으신다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요 화양지구 사업에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다 현금청산 대상으로 다 뿌립니다 환지 안 해주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이거 다 채비지로 다 내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이 안 나면요 실시계획을 또 변경을 합니다 그 변경을 화양지구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안중역세권도 변경 실시계획인가 나오고 고시 떨어진 다음에도 계속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양지구의 상업지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나오고 고시 떨어진 다음에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여기가 상업지였었는데 상업지가 이쪽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상업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상업지로 나중에 다 환지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 여기 서구청과 종합병원 자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눠졌죠 바뀌었죠 여기도 바뀌었고요 4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 13 14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으니까 이들이 승인 내줘라 해서 승인을 내렸어요 그렇게 개발해라 그리고 고시가 딱 떨어졌어요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용도가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14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중역세권 개발 실시계획인가 나오고 고시 떨어진 다음에 이거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이거 진행할 때 이들도 수익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보험회사 출신인데요 지점장 출신인데 보험회사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거수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되죠 거수보험료를 많이 받아서 사업비 다 집행하고 그리고 보상이 많이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회사에 수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많이 있다 그러면 회사에 수익이 안 남는 거죠 거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한 다음에 보상을 적게 나간다 그러면 회사에 수익이 남는 거죠 이 땅도 똑같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도 땅을 많이 얘들이 뺏어 가야만 많이 뺏어 가야만 그 땅을 채비지 매각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많이 뺏어 가려고 합니다 현금 청산 그래서 과소 토지 소유자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뭉치셔야 돼요 뭉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해서 나중에 거기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100%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도시개발 사업 환지라고 해서 다 환지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안중역세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제역세권도 이렇게 될 건데 지제역세권 벌써부터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합추진위원회 구획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이제 도시개발사업위원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통합추진위원회 구획도가 더 저한테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죠? 갑자기 제가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환지 동의서도 통합추진위원회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임의대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려서 평택시와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했더니 평택시에서 아 예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 되면은 평택시와 조율을 이렇게 해서 만든 이게 조감도예요 구상도죠 따져보면 이렇게 됐을 때 실시계획인가가 이거 그대로 해라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아마 내년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실시계획 승인인가 평택 도시개발 화양지구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진행될 게 이제 실시계획 승인인가 이거대로 진행을 해라 이제 인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마 내년에 있을 때 왜냐하면 25년에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실시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내 땅에 주거지 준주거 상업지 용도가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고시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 땅 용도가 다 바뀐다 여기 빨간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뀔 거고요 만약에 이거대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환지냐 수용이냐 현금청산이냐 이게 이제 예정 지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선생님 토지는 과소토지라고 해가지고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화양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현금청산 대상에서 환지로 이제 바꿔준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환지냐 수용이냐 현금청산 대상이냐 이거 내년 상반기면 다 압니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난 다음에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위원회든 벌써부터 그 안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힘을 내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통합추진위원회든 도시개발사업위원회든 이분들을 100%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양지구 같이 그랬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했었고 또 문제도 많았었고 실시계획 변경 엄청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과소 토지 소유자들 막 뺏어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소유자들은 울고 있는데 재산을 맡기고 투자한 사람들도 정말 많고 정말 잘못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땅이 뭐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수용 현금청산 결정 부분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환지 예정지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 시점부터 조합과 토지주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아니 내 땅은 왜 왔는데 환지 예정지 왔는데 이거는 환지가 아니고 수용으로 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조합으로 연락을 해요 그럼 조합의 총무들이 그거 받고 뭐 통화하느라고 하는데 딱 얘들이 자기들도 대응할 수 있는 멘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평 20평 30평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혹시 뭐 뭐 뭐 컨설팅 회사를 사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사셨어요? 잘못 사셨습니다 그러게 조심하셨어야죠 이것으로 먼저부터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토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움찔 하는 거죠 근데 절대 움찔 할 필요 없다 내가 샀는데 네가 왜 그런 걸 얘기를 하느냐 니들이 토지 소유주자들한테 어 수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딴 말로 하지 말아라 난리 치면요 걔들 꼼짝 못합니다 진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토지는 이제 어둠 분력으로 가야 되는데 과소 토지를 해서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요 이거는 뭐 경찰이든 검찰 조사 가는 것처럼 겁먹어 가지고 조합에 전화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눈물 흘리면서 또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절대 그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방법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제 조합과 토지주와의 전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 뭐 땅 없습니까 어 여기 보니까 뭐 돈이 될 것 같은데 땅 살려고 하시는 분 돈이 없어서 이제 땅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어 25년까지 그 이후에도 많이 이러지만 아마 내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뭐 매물 나온 사람들이 뭐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데 어 운물 움찔움찔 하셔서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는요 정말 땅값 더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중역세권 이제 개발조합이 어 이제 결정이 될 거죠 통합이냐 도시개발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제 한 곳이 되더라도 어 안 된 곳도 여기 흡수가 되면서 자기들도 이제 입김이 있겠죠 예 우리도 이만큼 어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실시계의 인가 승인이 이제 날 거죠 제 생각으로는 내년 24년도 아마 상반기 아마 일사분기 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승인 후 1개월 내 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 1개월 내 용도 변경이다 실시계획이 2024년 3월 났다 그러면 24년 4월까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고시입니다 예 그래서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용도가 바뀐다 어디에 토지 이용객 확인원에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환지 수용 과소 토지의 결정 통보가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네 선생님은 환지 대상입니다 선생님은 수용입니다 선생님은 과소 토지에서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어 환지 받으시는 분은 뭐 문제 없겠지만 받으실 때 내 토지 어 환지 예정 지정서가 있어요 어 이쪽 블록으로 갑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바꿔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좋은 입지 좋은 위치에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용 되시는 분은 이건 막 철도 부지나 도로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수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도 다 용도가 바뀌는 것이니깐 어 그 다음에 과소 토지 결정 통보가 왔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구요 어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어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조합에 전화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합에서 잘 안 가르쳐줍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적 소서 통보 자 이때부터 이제 어 웃는 분과 우는 분들 어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아마 24년도 일 겁니다 왜? 25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실식의 인간하고 혹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27년에 중공할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요 27년에 중공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27년에 글쎄요 퀘션마크 자 23년에 현상황 점검 지금 23년입니다 내 땅이 환지 될지 수용될지 현금 청산될지 어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 어 어 어 뭐죠 어 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 추진에서 나와있는 그 구액도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대충 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땅에 지금 면적이 적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2천평에 2천평에 내 땅이 30평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30평에 단필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 나는 단필지를 소유하고 있어 나는 2천평에 30평을 가지고 있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단필지야 30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여기는요 큰 면적에 넓은 면적에 내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것은 어 시간상 어 추후에 또 시간이 있다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걸 점검할 시간 시간이고요 23년 역사권 개발 조합 결성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통합이냐 도시 개발 사업이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4년 실시계획 승인인가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어 24년 실시계획 고시가 날 거예요 승인 실시계획 승인 난 다음에 바로 한 달 내에 고시가 떨어지죠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이 때가 이 때가 활성 될 겁니다 땅값이 이 때 상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 땅이 부족한 사람은 땅을 더 살려고 하는데 땅값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권에 투자해서 돈 된다고 생각하니깐 막 옛날에 옛날에 막 10년 10년 20년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때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 26 27 투자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죠 투자 기간 짧고 안전합니다 대신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약간 있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24년도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토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3년도에 추가 매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5년 착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발표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깐요 그리고 27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다 택지가 만성이 돼가지고 블록이 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건물 질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을 25 26 27 2년만에 이게 될까요 화양지구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15년에 실시계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23년도인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토지 지도들한테 정말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이거 정말 연도 이런 부분 정말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조합이 이런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 토지 지주들한테 수익을 내줄 것인지 아니면 조합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려고 노력할 것인지 그 부분은 금방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화양지구인데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서구청이고 이쪽이 종합병원 땅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목은 답이잖아요 아직 답입니다 이게 어제 띈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상업도 다 바뀌어 있죠 네 여기 도로 들어가는 곳이 있죠 도로 들어가는 곳 어머 내 땅이 도로가 들어가네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땅도 상업지입니다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화양지구 2008년도 15년도 이거 현재 모습입니다 용도가 이제 바뀌어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서구청과 종합병원 땅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어서 현재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아직 지목은 택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안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답 임야 그대로 있지만 용도는 지금 상업지 일반 주거지 준주거지 용도로 다 바뀌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출은요 내년에 이제 이제 24년도에 용도가 바뀌면은요 대출 만큼 올라옵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아가세요 막 연락 올 거예요 아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요 24년도가 피크가 될 것이다 땅을 더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땅값이 비싸서 정말 망설일 때가 있고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때 많이 들어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23년도 금년도가 지난다 그러면은 타이밍을 놓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현금 청산 대상 과소 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답은 과소 토지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은요 토지 소유자 분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필지 분들이 모여서 하나 필지 못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필지 아는 필지를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합쳐서 우리는 환지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셔야 돼요 말로 안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환지를 받기를 원한다 희망한다고 해가지고 지내면 얘들이 환지사에다가 주거든요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환지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소 토지와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이 이때 조합과 상의하시고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아니면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릴 거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화양지구 같은 경우 정말 많은 힘드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대출을 다 해서 바쁘신 분들도 있고 재산을 하신 거 있고 목숨을 맡긴 거죠 목숨을 근데 너무 비싸게 사신 분들도 많이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연락이 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곧 역세권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요 글쎄요 경기가 어렵지만 좋은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이 적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신다라면요 더 비싸진 상태에서 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역세권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안중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렵게 될 수 있는 부분 과소 토지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 소중한 재산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합은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특히 과소 토지 해당자들한테는요 이분들은 늑대예요 조심하시고요 과소 토지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꼭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9시가 됐네요 아유 배고프다 네 자 오늘은 안중역세권 과소 토지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